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직적 성경신학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아, 목사님 나이가 40이 넘어가게 되면 생각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익숙한 생활 패턴 그리고 또 익숙한 생각 하기가 쉽고 뭔가 바꾸려면 어려워요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성경은 도전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기름 부음으로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살아라 라고 마음은 젊은 상태를 유지하라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도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흥무이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원죄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 성경신학의 저자는 헤럴드 에벌리 박사님이시고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은 피터 정입니다. 자 오늘 원죄설의 오늘부터 이 주제로 하게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렌즈로 새로운 시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누구나가 하나님과 인간 피조세계에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우조론과 그리고 또 신론을 가진 이런 고전 신학은 이 타락의 문제를 오리지널 쓴 원죄라고 바라보고 이 원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파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 보시죠. 그래서 그 원죄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어서 그 죄의 그 형벌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사망은 곧 영원한 분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 고전 신학과 알티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게 되고 어거스틴이 이러한 원죄 유전설, 태어나는 이런 모든 사람마다 죄와 죄책과 죄의 본성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개인의 구속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금주의, CTRT죠. 그런데 성경적 우주론으로 또 관계적인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그 타락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할 때 원죄 이전에 원의,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가 아니라 창세기 1장이 먼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물론 부분적인 면이 그 형상이 상실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원의 형상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리지널 브레싱, 하나님께서 원죄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복을 명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원복은 계속해서 인간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유지가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또 이 원복이 계속해서 있음을 통하여서 인류와 피조세계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원복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왔고 원죄는 왜곡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렇기 때문에 원복은 원죄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고 위대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복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꼭 참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 제 이름 정완수 치고 신학 강의 치게 되면 1강부터 지금까지 한 강의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성경적 우주론과 그 관계적인 이런 문화에서 바라보게 될 때 물론 각 사람의 죄를 지치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또 시티나 RT는 저주받을 존재 그리고 또 사단의 자식인데 여전히 DNA와 숨이 하나님의 그 숨이 있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 구석들이 있고 선한 구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원복 유전설 원폭은 계속해서 세대에 걸쳐서 유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FST는 새 창조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제 중심의 그 신학에서는 인간의 그 신앙의 그 신앙의 내면들을 많이 몰입을 하지만 그 원복 중심의 그 신학을 하는 이러한 FST 이 원복 중심의 신학을 하는 이런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복 생활의 복 그리고 삶의 터전의 복 이런 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들 많이 차이가 나죠. 우주론부터 시작에서 신론부터 인간론부터 인간의 본성 많이 차이가 납니다. 패러다임이 이렇게 전환되는 것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보다 성숙한 신학을 선택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CT와 RT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신학을 가지고 삶에도 구원의 문제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삶과 사역의 토대가 되고 방향키가 되는 거예요. 보다 성경적 신학이 토대가 될 때 강력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나타냐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철학에서 비롯된 이원적 우주론 연계가 있고 자연계가 있는 분리되어 있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분리되는 이런 우주론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비롯된 성경적 우주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죄인과 손인의 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생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방향대로 원복에 따라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취합니다. 이게 성경적 우주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념적 신론에서 관계적 신론으로 패러다임이 쉬프트가 되었습니다. 관념적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플라톤부터 그의 제자들이 철저한 이런 사고를 통해서 무시간적인, 불변하는 어떠한 피조세계를 만든 시간적인, 변하는 그 피조세계를 만든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게 신이다, 일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일자는 무소부제하고 무소부리하고 변함이 없고 완벽하고 위대하고 절대 타자고 그런 관념적인 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야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신론 가운데 철학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됐는데 히브리 성경에서 비롯된 그 야외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시다.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와 인간이 다른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시는 데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과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히브리 야외 하나님처럼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피조물들과 그리고 또 인류와 이렇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신은 없었어요.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절대 악하고 저주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으로 유전이 되어서 태어난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하나님께 받은 원복이 작동이 되고 하나님의 숨과 그 DNA가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에 걸쳐서 이어지고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우주론, 신론, 인간론, 인간의 본성들이 그런 렌즈들이 지금까지 바뀌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작은 작은 들으신 분들은 변화 관점들이 바뀌어졌을 줄 믿습니다. 저의 신학 배경은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은 원죄설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죄설은 성경에 있는 진리다라는 이런 생각 추호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 조직적 성경신학 헤랄드 에벌리 박사님 강의를 놓고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정말 진지하게 그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그 살펴본 그 결과 오랜 시간 동안 어거스틴의 유전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패러다임이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된 걸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왜 원죄 유전설을 주장하게 되었는가 원죄 유전설의 역사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 캐톨릭도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일부만 받아들였는데 왜 개신교회가 어거스틴의 원죄 유전설을 강화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점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인데 여전히 하나님과 멀고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를 좀 잘못하게 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뭔가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게 되면 여전히 마음의 죄책 가운데 있고 죄의식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잘못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망치를 들고 우리가 해야 한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는 하나님 진노와 채찍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왜 생각하게 되는가 죄를 사암을 받았는데 왜 죄 사암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죄 사암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원죄 중심적 신학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그 안경으로 원죄 유전서를 보게 되게 되면 다양한 문제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원복 중심의 생활을 하는 신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삶을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회복하는 일에 열정을 다합니다. 그걸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의 회복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죄 중심의 그 신학에서는 내면의 그 신앙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터전의 그 복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있어요.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죄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지널 씬 원죄란 단어적인 정의로 최초의 죄, 근원적인 죄, 죄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야기하죠. 인류 최초의 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죄 이게 원죄다.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야외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은 이런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는데 전통 기독교 입장은 이해가 안 되는 논쟁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논쟁거리냐면 아담의 최초의 죄에 대한 죄책과 부패성이 태어난 사람에게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 유전된다. 그래서 죄책과 죄의 본성이 유전되어서 태어난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도 악하다라고 보는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과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에 대부분 장로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 기독교 입장은 어거스틴의 그 원죄 유전서를 받아들입니다. 죄책과 부패성이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유전돼서 죄의 본성이 유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죄와 죽음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유일한 그 목적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어떤 부분에서는 한정을 짓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째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책과 부패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가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죄설의 기원 원죄 교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인간의 원죄와 타락은 보편적으로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원죄 교리 여기에서 원죄 교리라고 하게 되면 원죄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 유전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원죄 교리하게 되면 어거스틴의 원죄 유전설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죄 교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주 180년까지는 교회에 원죄를 주장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180년 그 이전까지는 원죄의 교리를 몰랐어도 여전히 기독교인입니다. 이레니우스가 있고 터툴리안 오리겐이 있습니다. 속사도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전까지 핍박의 시대죠. 순교자들의 시대에요. 교부들은 전부 다 순교 거의 대부분 순교를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리겐 그리고 또 카르타구의 터툴리안 소아시아의 이레니우스 이 최초의 교부입니다. 변증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레니우스는 뭐냐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이 교부는 원죄라는 말을 최초로 언급한 교부입니다. 왜 이런 언급을 했냐면 플라톤에 입각한 영지주의자들이 득세를 했거든요. 활화선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때였어요. 그들의 용어를 사용을 해서 원죄라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 논박을 하기 위해서 이 원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터툴리안은 영혼의 죄가 육체를 통해 전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은 영혼이 죄를 지어서 육체에 갇히게 된다. 육체는 영혼을 정화하는 도구다. 죄가 인간의 본성에 자리하고 있다. 이 말은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은 플라톤 철학을 기반으로 둔 교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해할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 대세였어요.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주론과 실론과 인간론 영혼이 죄를 지어서 육체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죄가 육체에 가하기 때문에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초기에 어설픈 원죄와 타락이라는 아이디어를 교리화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이 어거스틴은 서방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원죄 유전설은 5세기 중엽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세기 중엽 이전까지는 원죄 교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죄 교리를 거의 몰랐어요. 단편적인 이런 부분만 철학적인 이런 사고를 통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어거스틴은 이런 신학의 계열이 있어요. 오리겐, 암브로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의 원죄 유전설을 강화시킨 분이 루터와 켈빈이죠. 종교개혁자들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 그림 보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리겐. 영혼의 죄, 영혼의 죄가 육체 안에 가하고 그 죄의 본성이 육체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죠. 그 다음에 암브리오스, 암브로시오스, 암브로시오스. 이분은 암브리오시오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아담 안에서 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나는 아담 안에서 추방당했으며 나는 아담 안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죄의 전염이 되어서 더럽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전염이 되어서 더럽혀진다. 이 암브리오시오스의 제자가 어거스틴입니다. 멘토 역할을 한 분이 암브로시오스고요. 이 어거스틴은 이 계열이에요. 오리겐, 암브로시오스, 어거스틴. 플라톤 천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죄를 범해서 육체에 가한다고 하는 이런 플라톤 철학 그리고 또 암브로시오스 아담 안에서 이러한 죄를 지었고 그의 후손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그 죄가 계속해서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원죄 교리를 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리고 천년 후에 마틴 루트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했죠. 어거스틴의 원죄 유전서를 굉장히 강화했는데 강화한 이유가 뭐냐. 이 종교개혁의 백미가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은 로마 캐톨릭의 행위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의 본성이 죄악 가운데 죄악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화해야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를 시킨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렇게 오리겐, 암브로스, 어거스틴, 루터에 의해서 우리는 루터와 켈빈에 의해서 우리 계신 교회들이 더욱더 어거스틴의 이 원죄서를 강력하게 성경처럼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이 원죄설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의 원죄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어거스틴의 그 관점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거스틴은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와 죄책을 물려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담과 죄책, 아담과 그리고 또 그 죄책까지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가 아니라 단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 아담의 죄책, 아담의 형벌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원죄 유전설이에요. 그러나 한 중대한 이런 시점에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어거스틴의 그 관점과 결별을 했습니다. 카르타고 공예의의와 오랑주 공예의의가 있어요. 이때 잠깐 로마 캐톨릭의 그 원죄서를 받아들인 부분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에 대한 반박으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손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줘요.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인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었는데 이 펠라기우스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그 성적인 타락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한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들을 따져보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 원죄 유전설인 거예요. 원죄 교리인 거예요. 죄인인지라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의가 있다. 상실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원의가 있어서 선을 택할 수가 있다. 선한 구석도 있다. 그래서 죄인인지라 죄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우리 대부분 이 원죄 교리 가운데 있는 한국 성도들은 죄인인지라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교육의 결과입니다. 이 로마 캐톨릭은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주면서 어거스틴의 원죄 교리의 일부를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또 펠라기우스의 그런 교리도 다 배척한 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또 받아들였어요. 왜 이때 로마 캐톨릭이 어거스틴의 원죄 교리를 받아들였느냐 성매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천여 년 후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아담의 죄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전의가 될 수 있는가 전가가 됐는가 후손에게 전가가 될 수 있는가 원죄가 인류에게 전달되는 통로는 성관계로 봤습니다. 성교를 통하여서 그 본성이 죄의 본성이 유전이 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로마 캐톨릭의 공식 교리는 자 보세요. 로마 캐톨릭의 공식 교리는 인류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지만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지만 그의 죄책감은 물려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절만 취한 겁니다. 어거스틴의 원죄 교리에 반절만 취한 거예요. 아담의 죄는 물려받았지만 그의 죄책과 형벌은 물려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로마 캐톨릭의 공식 교리입니다. 또한 개신교회는 원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거스틴을 그대로 물려받고 더 강화한 이런 개신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원죄 교리에 대한 죄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논쟁이 있고 이견들이 있어요. 심지어 오늘날 원죄 교리를 아예 믿지 않는 기독교 교단이나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제7안식교회, 제세례파드 수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신학자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회 원죄의 개념이 없어요. 유대교회는 원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아담의 타락, 최초의 오리지널 씬, 아담이 최초로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나 아담의 원죄가 후손 대대로 내려져 온다라고 하는 원죄 사상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태어나면서 선민인데 죄성이 물려받아가지고 사단의 자식이 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동방정교회에도 원죄의 개념이 낯설어요. 원죄라고 하기보다는 원죄가 유전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조상들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 이 개념이 참 낯설은 이런 신학적인 용어다라고 교부들이 이야기를 해요. 전통적인 원죄와 타락의 교리는 서방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지만 동방기독교회에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신학자입니다. 그의 저서들은 14세기까지 동방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리스어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이 동방교회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원죄, 페카툼 오리기날레 이건 서방용어라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아르키게 하마르티아 아르키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동방교부들이 동방신학자들이 보기를 이건 그리스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야. 결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야. 이거는 이단인 만의교식 표현이야 라고 하는 것을 탁 알아챕니다. 그렇죠. 그래서 빼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죄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건 신앙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원죄가 유전된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이 없어요. 어거스틴의 원죄 유전설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그럴 듯한 구절들은 있지만 정말 자세하게 진지하게 살펴보면 없어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거스틴은 어떻게 아담의 죄가 후대에게 전가되어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아담의 죄가 후대에게 전가되어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건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성적인 이런 젊은 시절에 방탕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아이를 생산할 정도로 방탕한 이런 생활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생활을 낳고요. 10년간 만이기오에 심취를 했습니다. 또한 플라톤 사상에 심취가 됐어요. 머리는 천재적이어서 심플라톤주의자 플로티노스의 이러한 사상에 아주 매몰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의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젊은 시절의 그 방탕한 그 죄의 굴레와 같은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회심 사건, 유명한 회심 사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암브로스요스의 그 메시지를 듣고 길을 걸을 때 어디에선가 노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말은 뭐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성경을 피니까 집어들고 읽으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낮에 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레마로 받고 거기에서 회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자의 길을 그 후부터 걷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영지주의의 분파인 만의교에 있는데 이 만의교는 영지주의에서도 근본주의였어요. 육체의 죄가 있고요. 육체의 죄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욕망은 악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원제 유전설은 자신의 경험, 육체의 정욕, 육체를 악하다고 보는 만의교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신학의, 어거스틴의 신학의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론에도 나오고요. 둘째는 신학의 계열입니다. 신학자들의 오리겐, 암브로시오스, 어거스틴.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어떤 유명한 교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탁월한 이런 교수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그 제자들,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은 그 교수의 그 말이 곧 자기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라고 그 교수가 밑에서 배운 이런 신학자들과 그리고 신학생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무천년설이 나오면 무천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영적 계부가 있었다라고 하고 세 번째는 어거스틴의 인식의 틀은 고대 철학의 우조론과 신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밝히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인식의 틀, 우조론에서부터 신론에서 이러한 원죄 유전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찰스 피니는 이 원죄 교류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원죄 교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되물림된다라고 하는 원죄 교류를 완전히 부인했어요. 이 찰스 피니는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입니다. 오벌린 대학의 총장이고 정말 대단한 이런 분이죠. 부흥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 교류에 타락한 본성이 되물림된다, 유전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원죄 교류를 완전히 부인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찰스 피니의 말입니다. 그것은 이교 철학의 유물이며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류에 슬그머니 두려운 것이다. 스스로 조사해보는 수고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스스로 조사해보는 수고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 있는데 오늘 강의는 원죄 교류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어거스틴의 원죄 유전설을 주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원죄 유전설은 로마 캐톨릭처럼 일부만을 취하거나 동방정교이나 유대교처럼 아예 원죄 교류가 없는 기독교가 있어요. 개신교 안에도 어거스틴의 유전설을 강력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개신교의 안에서도 원죄 교류의 다양한 이견과 논쟁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원죄 유전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유저의 신학자야 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이야 심지어 기독견이 아니다라는 이런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프레임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은 원죄 교류는 어거스틴의 원죄 유전설 이것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으로 받아들인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유저의 신학도 될 수 있고 이단이 될 수 있고 원죄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잣대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원죄 유전설, 어거스틴의 원죄 유전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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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